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았던 대구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. 비용은 대구시가 40%, 교육청 50%, 구군이 10%를 나눠서 부담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엔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각 예산의 45%, 55%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내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작으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은 16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.